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자빵형 세이카입니다 오늘 10번째였나? 11번? 8번? 9번째? 몇번째인지 슬슬 기억이 안나기 시작해요 한 10번째인것 같아요 일단 축하! 11번째인지 10번째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축하! 하루도 안 빼고 열심히 하고 있죠 오히려 하루를 건너뛰어갖고 이렇게 지금 그 예약까지 예약? 녹화방송까지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요 알아두시고 자 오늘 리뷰할 것은 책입니다 오늘 비 많이 와요 날씨도... 흔들리면 안돼요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 날씨도 오늘 비가 많이와서 좋을걸 하고 아... 지금 술도 한잔 했고 이런 기분에는 역시... 하여튼 오늘 리뷰할 책은 이겁니다 죽음에 관하여 1권, 2권 입니다 흑백으로 정말 깔끔하죠? 제가 이거 네이버 웹툰에서 본건데 솔직히 제가 만화 보고 운 적이 딱 두번 있어요 만화 보고 울었더니 진짜 뭔가 되게 찌질하죠? 사람... 아... 세번인가? 세번이구나? 사람은 감동받으면 원래 울게 되어있어요 제가 첫번째로 운 것은 닥터 노구찌를 볼 때 울었고 두번째로는 짱구는 못말려야 어른제국의 습격인가? 그거 보고 울었고 세번째가 이 죽음에 관한 보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엄마,아빠라는 말이 예전과는 다르게 들리고 되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 들려요 그래서 티비 라던지 어느 매체에 엄마는 아빠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은 자꾸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뭔가 느끼는 나이가 됐나봐요 근데 뭐 여기에 엄마 아빠가 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랄까 그... 하여튼 되게... 하여튼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현호, 지윤이가 어디 오자 시니...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잡혀라... 시니가 글을 쓰고 현호가 그림을 그렸다 가격은 여기 있네요 12,000원 이거는 설마 요금이 다르진 않겠... 요금? 15,000원이에요 이거는 15,000원 이니까요 이거는 OST가 딸려옵니다 줌에 관한 OST... CD로 돼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자펴라 빨리... 1, 3, 3, 13, 1번 트랙이 어울리고 2, 7, 10, 8, 2번 트랙이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마지막 화까지 어떤 트랙이 어울리는지 다 그... 직접 노래를... 음악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화수 맞춰서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냥 이 만화책을 읽으면서 틀어놓고 한번 들어봤어요 눈물이 배가가 돼요 눈물이 더 많이 흘러져요 옆으로 잠깐 씌우고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해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일단 중간계라는... 중간계로 표현하면 될까요? 신이 있는 중간계 정도에 가서 신한테 심판을 받고 다시 환생을 하거나 이제 어떻게 지내는 얘기인데 신이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벌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이 느껴서 잘못을 한 것 같으면 자기 죄를 리울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못 느꼈으면 그냥 그대로 뭐 바보가 되는 거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뭐 채워주려고 노력도 하고 신이 신이라고는 하지만은 참 그냥 인도자의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체는 솔직히 그렇게 제가 맘에 들어 하는 그림체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소녀 그림체가 좋긴 해요 이런 그림체는 옛날에 정말 싫어했는데 그림체를 싫어해도 보는 게 몇 권 있어요 노그치도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보여 봐요 그것도 이것도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토준지 이것도 그렇고 내용이 그림체를 뛰어넘는 게 많아요 여하튼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솔직히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해요 제가 웬만해서 적극까지는 안 쓰는데 제 감성을 울려서 제가 지금 적극 추천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책을 안 사도 이거는 네이버 웹툰 완결 부분에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네 거기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한번 사세요 저는 솔직히 1권 2권 세트 이거 역할 준다고 해서 1권 세트로 샀는데 솔직히 후회는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자주는 못 본다는 거 나이 먹고 눈물이 있는 게 참 공상맞을 짓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좋아요 필요하신 분은 한 번씩 사보시고 살 돈이 없다면 이거는 웹툰에 올라왔으니까 웹툰이라도 한 번씩 보세요 누가 옆에 있을 때 보지 마세요 눈물 나니까 이거 보고 눈물 안 흘리면은 좀 아직 어리거나 감성이 메말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긴말이 뭐 할 게 없네요 오늘은 좀 일찍 마칠게요 술도 마셨으니까 좀 무리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세이카였고요 짜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